귀걸이 사 예 이분이 또 왕년에 노래 좀 불렀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좀 요즘에 그전 같지가 않아 그전 같지가 않아 근데도 아직 왕년에 실력이 좀 남아있는 분입니다. 귀걸이 사 준비했다고 하는데 자 이분에게 우리 공식 우리 708 마쳐서 잡으러 갈게 공식 짓선입니다.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들 아래 땅이 있고 그 위엔 내가 있으니 어디 있는 이래라도 될 곳이야 없으리 이 밤에 저리 다 누워 울고 이랴 그위로 내가 잤더랴 여름이 지는 저 산남로 내 길이 시행하리라 바라봐 불러라 이 흙을 날려주랴 바라봐 바라봐 그위로 내 몸이 막다 가렸나 아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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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을 안고 살던리나 이 집을 살리라 아무리 없는 저런 인력에 내 입을 그려버렸나 바라봐 불어났도 이래 몸을 날려주려나 바라봐 불어났도 내 몸씩 던져나가렸나 바라봐 불어났도 이래 몸을 날려주려나 바라봐 불어났도 내 몸씩 던져나가렸나 term test 많았습니다 네 여심해서 사진치겠어요 근데 융하님은 계속 사진찍아겠다 내보니까 아직 조금 더 아유 정말